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 흐름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외교에 있어 거래관계의 성격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의 국내 복귀라는 리슈어링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등을 통해 비슷한 노선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경제 안보 분야 견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접근 방식의 차이가 확인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을 끝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룰에 의한 경쟁 그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한미동맹과 오커스 협력, 쿼드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디커플링과 디리스킹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영향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힘에 의한 평화를 기반으로 한 북핵 억제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던 만큼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